비식타임 옷을 끼어남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타임 회사에서 7년째 막내만 하고 있습니다 서른일곱에 막내야 소리 듣고 힘든 업무도 다 제가 하는데요 7년째 가만히 있었더니 하라는거 다하는 바본줄 아네요 나 바보 아니다 사직서 쏠 수 있어 클럽 앞에서 클럽 앞에서 오늘은 입장이 안되세요 네 오늘은 남자 게스트 안봤습니다 입 뺏만 당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겟스비 그거 내꺼 될 수 있어 여자 사귈 수 있어 좋아하는 누나가 있는데 넌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이러네요 어려도 모르는거 없어 누나의 남자 할 수 있어 자 지난 한주 이분들 못봤다고 허전해하는 최파다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이젠 수요일에 피식이들 안보면 수요일이 아니죠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정 김민수씨입니다 네 어섭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어섭쇼 하는 데 있나 식당이나 있는데 어섭쇼 어섭쇼 골든 디스크 어워즈 시상식 네 아 이건 못봤네 네 거기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자그만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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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시상식에 어떤 풍성한 풍성한 위에 그냥 이렇게 좀 뿌리는 파슬리 같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가니쉬를 했다고 하죠 네 피식주어 3인 골든 디스크 분위기 끌어올린 활약 아 이런 기사도 났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대본 숙지를 못해서 이게 똥옥똥옥이네요 이게 자연스러움인거죠 네 자연스럽게 눈 내리듯이 저는 이것 또한 자연스러움 그렇구나 아 골든 디스크 어워즈 아 뭐 대단했었어요? 일단은 아 근데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봐요 대단 대단했었어요? 했었어요? 대단했나요? 대단했지요 대단했지? 네 대단했습니다 열기가 날씨도 그렇고 어떤 자카르타 시민들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오 근데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팬들의 케이팝 사랑을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으쓱하잖아요 정말 진짜 정말 깜짝 놀랐던게 이걸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아 그거 얘기할거에요? 아 약간 왜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그 자카르타 백화점에 어 딱 갔는데 식사로 갔어요 말이 됐어? 없어요 아 근데 다 인도네시아 분들만 계신데 네 지나가는데 진짜 거짓말을 하고 어? 피식 유니버시티? 이러는 거 오 마이 갓 진짜로 이게 그 예전에 그 라디오 땡땡에서 라디오 땡에서 조세호 선배가 조슈하우? 이게 아니구요 진짜였어요 저희를 보고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사인도 해드렸답니다 네 아 심지어 고기 먹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한국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왔는데도 거기서도 자카르타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분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네 네 어 이거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되나 하하하하 그러네 네 네 인도네시아 뭐 하나 차려야겠네 그러네요 진짜 뭐 해야겠습니다 네 진짜 아주 저희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좀 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민수는? 저는 희한하게 뭐 알아보지는 않더라구요 네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때였고 그리고 또 뭐 저희가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쫙 계셨는데 저희가 나갈 때 살짝 뭐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한 번 드렸었는데 날이 났어 누군지는 모른데 이야 일단 일단 카니발 타고 가니까 일단 카니발 타고 나가니까 이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피식이가 너무너무 핫해요 예 대단했답니다 대단했답니다 저희 핫해요 네 저희 핫합니다 3433님이 시상식 퇴근길 보니까 해외팬분들이 세 분에게 손도 흔들던데 지금 거기도 지금 피식이들 핫한가요? 딱 이 얘기네요 네 아주 딱딱 핫하고 정말 뜨거웠었죠 자카르타 여행도 좀 했어요? 네 조금 둘러봤습니다 한번 살짝 거기 자카르타 현지에 있는 아까 말했던 한국 고깃집도 가봤고 그리고 자카르타 현지 음식점 인도네시아 음식 어떤 음식이 맛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뭔가? 나시고랭 나시고랭 미고랭 맛있지 마시잖아요 맛있어요 그거 위주로 조금 일단은 혼을 좀 내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른당 른당이라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른당? 그거 그거 아니에요? 만두 같은 거? 약간 갈비찜 같은 맞아요 갈비찜 그것도 저희가 혼을 좀 내줬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겠네 오 른당 이거 한번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좀 싸우지? 맛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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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서민씨가 하나 제보할 거 있습니다 민수씨 K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상형이 연상에다가 국민학교 나온 여자 팔에 불주사 자국 있는 여자 생일 음력으로 챙긴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난 분들 중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자는 최하정 누나밖에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네 나라고 얘기했어? 네 어 정말? 네 누나밖에 이상형에 부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는 연상에다가 국민학교 그래 나 국민학교 나왔지 네 초등학교 나왔어? 너희들은? 저는 국민학교 있다가 초등학교 바뀌었어요 네 저희 둘은 아 그래? 그럼 민수는 초등학교고? 네 전 초등학교였고요 네 나 불주사 자국이 있나? 맞죠? 있긴 있을 거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혹시 민수어매 입을 때를 대비해서 뭐 좀 위에다 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생각하셨잖아요 와 그러니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이라고 음력으로 챙기... 아니야 음력 아니세요? 아니야 그러면 탈락인데 네 음력으로 챙기시다가 양력으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상형이라니까 이어주려고 그러면 그러면 한일 쓸지는 안되네? 그렇죠 음력으로 안 챙기시니까 음력으로 안 챙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제가 차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니고요 모든 여자를 차고 있잖아 네 진짜 그래 사주에 나무목도 있어야 된다잖아 그렇죠 나무목도 있잖아 맞아요 누나 이제 나무 가득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피식쇼에 한예슬씨 나온 거 봤는데 아우 너무 예뻐요 직접 봐도 맞아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나 한 번도 못 봤어 아 진짜요? 너무 러블리하시던데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저희를 그 또 나와주신 것도 다 봐주시고 나와가지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었어요 여하튼 한 번도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원래 그 쇼에서 보통은 이제 게스트를 직굳게 공격을 해야되는데 보통 저희 공격 다들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메인 공격수가 민수인데 민수가 공격을 안하고 자꾸 웃고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분을 충실히 안한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그 예슬씨가 아 이 쇼는 막 이렇게 남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저흔부터 맞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웃기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이현비씨가 네 저 국민학교에 불주사 자국 심하게 있어요 아싸 좋아해야 하는 거죠 이현비씨 예 바로 민수씨 소개시켜줄게 축하드립니다 안선영씨가 불주사 맞고 보은 도시락 싸서 다녔고 회수권으로 버스 타는 사람이에요 오 이거 듣기다 회수권 회수권 보은 도시락 토권 아 근데 사실 이상형 이거 다 부합을 하지만 사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좀 됐어요 뭐에요 마지막은 이제 명 짧은 여자라서 에이 에이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순서가 없구나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맞아요 맞아요 네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거라서 너무 아쉽네요 네 회수권이라고 하는데 화정언니는 토큰 하는데 어 토큰 토큰 아세요? 응 토큰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구멍돌린거 엽전자 엽전자 생긴거 상평통보같이 환 환 네 토큰 너무 웃겼다 그치 토큰 얘기할 때 저희 이제 경계선이죠 그렇죠 노력해야되요 저희 긴장해야죠 저희 아닌 척하고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청한님 라디오에 나갔었는데 은하철도 999를 은하철도 999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정말? 네 아예 모르셔서 신나게 달린다 은하철도 999 999 999에서 너무 웃겼어요 뭐 마징가 지 로보트 태권비 근데 그게 되게 좋아보이더라고요 저도 젊은 척 좀 하고싶다고 은하철도 999라고 하긴 해요 네 저희도 999라고 하려고요 나도 그래야 되겠네 마징가 Z 마징가 Z 자 그럼 오늘 픽타임 주제 우리 채영씨가 알려주세요 오늘 픽타임의 주제는 이겁니다 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라고 이거 못할거 같냐? 나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불씨를 지핀 것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거 있겠죠? 나 쌍꺼풀 없다고 무시했지 쌍수만 있다면 쌍수만 하면 다 꼬실 수 있어 선배 너 부장 시킨 일 나한테 넘겼지? 나 그거 몰래 시킨 일 부장님한테 이를 수 있어? 틈만 나면 옆집 엄친아랑 비교하는 엄마 나도 다른 엄마랑 비교할 수 있어? 우리 집안 왜 이래?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픽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두 잔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려요 아 이런거 기분 좋지 네 아주 실용적이네요 네 바로바로 오는거 아니에요 모바일로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시구요 음 이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타짜 김현수씨 네 마지막 대상 그게 이제 제가 또 타짜를 한 100회 이상 시청한 사람으로서 아 정말? 왜? 네 저 너무 좋아했어요 최동훈 감독의 영어도 너무 좋아하고 그 선박 위에서 우리 조승훈씨가 역할했던 고니씨가 크게 한탕을 따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김현수 정마담이 이제 돈을 닦고 가니까 네 거기서 그녀한테 가는거야? 그녀한테 가는건 돈을 두고 가? 근데 계속 가니까 쏠 수 있어? 팡! 하고 써요 어깨를 써요 팡!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럼 이거에서 생각나는건 려욱씨 려욱? 려욱님? 려욱? 가수 네네네네 슈퍼주니어 최시원씨랑 뭐 이렇게 아 할 수 있어? 어 싸워가지고 최시원씨가 너 이렇게 하고도 내 얼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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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난 너무 웃겼는데 저도 마주 너무 웃겼어요 네 약간 톤이 하이톤이어서 약간 싸워도 약간 되게 재미있어요 아니 근데 최시원씨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멋있게 너 그러고도 내 얼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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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수 있어 네 세 분도 마음만 먹으면 나 이런거 할 수 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겠죠 네 네 네 마음먹기가 싫은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명 다 이제 운동 능력이 꽝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몸도 솔직히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인데 저게 자꾸 엮지 마세요 네 당신도 볼 볼 리 없잖아 벗겨러면 명품으로 두르면 뭐해 아내가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한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용주형이 이제 엊그제 그 간만에 조기축구를 나갔어요 아 예 풋볼 풋볼을 하러 나갔는데 다들 나가기 전에 저희가 뭘 걱정했냐면 뭐 골을 넣고 지고 이기고 뭐 이걸 걱정한게 아니라 형 가서 다치지마 안 다칠 수 있어 민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새 목표가 명품 들을 수 있어 거짓골을 못 면해도 명품 바를 수 있어 살 수 있어 할부로 끊으면 살 수 있어 재영이는?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 원래 잘하는 거잖아요 잘 수 있어? 아니야 그것도 쉽지 않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는 좀 깰 수 있어로 가야될 것 같은데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맞아 맞아 그 생각난다 맞아 우리 피시키드 팬이 있어요 네 CJ 홈쇼핑 분장실에 계신 분들인데 상당히 디테일한 곳까지 네 근데 맨날 저랑 직접 얘기하는 기회는 별로 없는데 네 항상 오늘 피시키드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봐달래요 오늘 용지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봐달래요 이런 거 얼마나 팬이야 오 분장실 실장님 분장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닌데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CJ CJ 그 CJ 홈쇼핑에 네 분장실에 계신 분장실에 계신 우리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세 명 다 나왔어 아니 좀 맞춰야죠 약간 억지 아니에요? 돈만 맞추면 어떡해요 좀 억지인데 나와서 맞춰요 오늘 세 명 다 나 왜 안해요 너무 억지로 잘 안해요 맞아요 할 수 있어가 붙어져요 아이켄이 붙어져요 CJ에서 메이크업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쏴드리니까 네 조오수님이 저 50대인데 헬스장에서 몸짱 만들었거든요 여친 만들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럼요 아 50대인데 그럼 지금 싱그리시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조오수님 너무 이렇게 또 훌륭하시고 몸 만드셨는데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몸짱이라는 단어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몸짱 패셔니스타 이런거 안쓰어요 이러면 여친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지 나 헬스장인데 운동에서 바프 찍었어 아 여자친구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가야지 몸짱이라고 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오우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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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패셔니스타라는 말도 안쓰어 네 패셔니스타라는 말도 요즘에 하면은 약간 그 이제 에이지의 향기가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 아 그냥 옷 잘 입는다 힙하다 뭐 그냥 네 힙하다 보통 힙하다라고 많이 하는거 같아요 약간 그 패셔니스타가 저희 따지면 하이틴스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이틴스타 어차고리 하이틴스타 김민수 아 코미디언 김민수 하이틴스타 하이틴스타 아 패셔니스타도 안쓰는구나 네 못해요 아유 그냥 청춘시티콤 같은 느낌이죠 예예예 극장이라는 번 안쓰잖아 예 극장브라운관이죠 예 안방극장 예 안방극장 예 브라운관 안방에서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셨는데 아니 브라운관 없어진지가 없어진다 브라운관은 알지 예예 근데 극장이라고 안하고 요즘 뭐라고 해요 그럼 그냥 그 브랜드를 말하는거에요 예 브랜드를 말해요 네 브랜드를 말해요 네 브랜드를 말해요 네 브랜드를 말해요 거기서 나이가 나온대 하이 그래갖고 엄청 조심하는 여자를 봤어 하하하하 극장에서 탈로가 난대 하하하하 극장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주아씨가 네 나도 마음먹으면 방구껴서 널 날려버리고 트림에서 사오정처럼 나랑 나방 백만개 나오게 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아 약간 그 이제 같이 있을 때 에티켓 안 지키시네 아 이런것도 다 우리가 옛날 사람 간별법이야 사오정을 아는 것도 하하하하 어 그러네 옛날 아니야 네 저도 이런거 보면 사실 약간 흠칫흠칫 놀라요 하하하하 알죠 드로는 봤죠 그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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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만 봤어? 어 드로만 봤어? 어 드로만 봤어? 아 그래? 모른다고? 아니 여기는 드로만 봤어요 저는 아예 그걸 봤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영이가 아예 모른다는 줄 알고 저는 사실 만들기 시리즈는 알아요 어어 각진 시리즈에 나온거에요 아 그래요 네 최브란 시리즈에 가장 그 유명한 그 농담 라인이 이제 비행기에 중국사람 미국사람 일본사람 한국사람이 타고 있는데 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거에요 네 그래서 기장님이 딱 4명만 4명이 내리면 비행기가 다시 뜰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미국사람이 미국 만세 하고 뛰어내리고 네 중국사람이 중국 만세 하고 뛰어내리는데 한국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요게 들어가야되요 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사람을 밀고 대한독립 만세 왕왕왕왕 요게 최브란 시리즈에 가장 유명한 라인입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파 아 파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네 뭐 라면 끓이는데 뭐가 빠진거 같은데 아 그쵸 그거였어요 이거에요 이거 아 이거 맞아요 이거에요 이게 이상형이 그때 당시 초등학교였을때 요거를 빵빵 터졌어요 빵빵 터졌어요 아이 귀여워 예 우리 재혁이가 있어야 돼 아 맞어 네 우리 용주 광고 찍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아 광고 찍어서 못났잖아 그래 아직 안나왔는데 대입인가요? 대입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닮은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요즘 활약을 엄청 하시고 얼마 전에도 그래 너무 잘됐다 극점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닮았다는 이유로 그분 이제 좀 이렇게 이미테이션 인플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애정이 남같지 않죠 그분 보면 너무 좋잖아 너무 요즘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폼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다이렉트 메세지 좀 보내놨어요 아 정말? 아직 확인을 안 하셨는데 따로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구나 기도도 하시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해야죠 해야죠 새벽기도 해야죠 우리 모두 막 기도하지 않아 그럼요 응원을 보내고 아 그랬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인 선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영주씨 또 광고도 찍으시고 우리 4313님이 신입에게 동사무소 좀 다녀오랬더니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묻더라고요 요즘엔 주민센터인가요? 동사무소라는 말은 안 쓰지 나도 어 그래요? 주민센터라고 하지 동사무소로 저도 동사무소로 네 하긴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거 주민센터도 발음을 잘하셔야 되는게 주민센타는 안돼요 아 타는 안되지 주민센터가서 이건 안돼요 주민센터라고 해야지 주민센터는 안돼요 주민센터는 안한다 스포츠센터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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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라고 해야지 스포츠센터는 안돼요 스포츠센터는 좀 안돼요 아니 나는 옛날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더니 기겁들을 하는거에요 아 진짜요 요즘 누가 동사무소라고 그러냐고 그때 내가 너무 놀란거에요 주민센터 그래서 내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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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 자 에너지 할 수 있어 들으시구요 잠시 후 4부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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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할 수 있어 입니다 내가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탐문 50번 장문 100원입니다 아까 동사무소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또 뜨겁게 던졌네요 네 김명주씨가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주민들 관련 운동이나 행사 관련을 주관하는 곳이구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행정복지센터가 나 그래 행복센터네요 어 행복센터 있었어 어 행복센터라고 한대 아 진짜 행복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주자센터에요 뭘 자꾸 줘 주자센터 주자센터 뭘 자꾸 주는구나 안선영씨가 어 근처에 슈퍼 어딨지 라고 했더니 요즘에 누가 슈퍼라고 하냐고 하더라구요 뭐라그래요 뭐라그래 이걸 슈퍼 아니 이건 좀 억제 아닙니까 슈퍼는 슈퍼라고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슈퍼마켓인데 슈퍼는 슈퍼고 편의점은 편의점 간다고 그러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진 않잖아요 마켓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치 뭐 뭐 C땡 L땡 뭐 이렇게 땡마트 이런거잖아 아 마트 간다고 그러는데 아 마트 마트 슈퍼라고 안하고 마트 그래 우리 이때만 해도 슈퍼마켓이었어 슈퍼마켓이었어 슈퍼마트 슈퍼마트 이제는 마트 마트 그래 마트 간다고 그래 마트 간다고 맞아 그렇구나 하긴 원래 슈퍼마켓이 마켓인데 엄청 슈퍼해가지고 슈퍼마켓이라고 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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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렸을 땐 온통 슈퍼마켓이었어 맞아요 동네 슈퍼라 그랬는데 동네 슈퍼마켓 근데 아 마트라고 하는구나 아이쿠 아이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냉농인간대에서 20년 후에 깨어나면 다시 깨어나면 못산나니까 진짜 못살거 같아 진짜 그야말로 진짜 막 엽전 갖고 다니랑 똑같지 우리 키오스크 같은거 지금도 못하는데 20년 후에 하면 뭐 거의 뭐 이런데 온몸에 칩이 쌓고 칙칙칙이거든요 진짜 뭐 돈을 떼돈을 갖고 있어도 뭐 빵 하나 못 사먹는게 뭐지 그러니까 프라코드가 뭐야 이러면서 그치 거기다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다 죽었지 뭐 한 20년 지났는데요 그치 아니 아니 봐봐봐 50년만 지나도 내가 아는 사람 다 죽었어 내 동생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언니 50년만 지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구지구 막 욕심에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집엔 제가 살고 있을 거예요 제 꿈이기 때문에 어디 뭐 이러지겠죠 뭐 자 박영호씨가 나이 많아서 치아 약하다고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탕후로 못 먹을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나도 탕후로 먹을 수 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탕후로 있을 때 아휴 저분은 안 드셔 이러지 말고 드리라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봤는데 이빨 약하신 분들 진짜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베인다고 베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찐득찐득해가지고 이게 이빨이 좀 흔들흔들 하신 분들이 진짜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찐득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달래요 박영호씨한테 2907님이 나는 한 번도 못해본 결혼을 친구는 벌써 세 번째 한다고 청첩장을 보낸 거 있죠 창훈아 두 번은 이해하는데 미혼인 나한테 세 번째 청첩장 보내는 거 아니지 않니 나도 결혼할 수 있어 결혼 실패할 수 없어 실명을 바로 결혼해버리셨네요 창훈씨 다시 한 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다시 한 번 2907님의 지인 보통 세 번째는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야말로 스몰 웨딩으로 하는 거지 두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상대방이 첫 번째 셨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지 않을까 능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대단히 어떤 면으로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윤현정씨가 작년에 남편이 저모르게 낚싯배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딱 걸렸죠 선박 취득세 고지서를 보고요 그래 이런 것도 취득세가 있겠네 어찌나 열받던지 그래서 남편 집에 들어오자마자 돈이 어디 있어서 배를 샀냐고 했네요 내 남편 나도 명품 가방 식세기 스타일러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낚시배는 큰 거 저지르셨네요 얼마야 이게 사실은 낚시 저도 한때 빠졌던 사람으로서 낚시가 작게는 공기 넣어서 하는 버터 달린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튜브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 사진을 사보지 않았지만 그거 타고 다 보면 옆에 뭐야 저 사람 약간 나무로 된 거 타고 있으면 저거 타고 싶다 그거 보다 보면 또 너무 비싸 얼마에요 얼마 얼마에요 대충 보트낚시는 몇 십만원대네 그렇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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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는 네 천만원까지 가버리네요 천만원도 있네 몇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가버리네요 근데 이거 남자의 로망이네요 마드로스가 되는 진짜 이건 남자 꿈이야 이거 근데 남자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가방에 천만원 쓰는거보다는 배에 천만원 사는게 낫지 않아요 여성분한테 그런 말 한마디 했죠 민감하죠 민감하죠 타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부럽네요 진짜 그러네 또 백도 막 천만원 넘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야 아내분 모르게 천만원짜리 저 배를 산거야 제가 봤을때 이분은 아 이미 이게 너도 저게 너무 잘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분 다 루트가 있어요 아마 남자들끼리 다 공유해요 일단은 이 배를 어디다가 다 모아놔라 우리 다 모아놓는 데가 있다 모아놨다 그리고 끌고다니는 배도 있어요 약간 차의 시럽 아 맞아맞아 그거는 절대 아파트 주차장 들고 들어가지 말고 공터에다 대라 항상 공터에다 대라 공터에다 대라 공터에다 대라 그래서 출조를 할때는 너의 승차를 타고 나가는 척하고 거기다 차를 대고 차를 바깥 타가지고 그걸 타고 출발을 해요 아니 근데 용주씨 이런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낚시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 행님들도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행님들이 이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요런게 요런게 지혜야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또 중고차 같은거 집차 같은거 하나 사가지고 몰래 운영을 하시다고 이런거 신도시 아재 이런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좋은 소재가 되네 윤현정씨 남편분은 하나 잘못되신게 그 배를 이렇게 하실때 회사에다가 그거를 썼으셔야죠 왜 집 주소를 적으셨어요 아 착장 주소를 썼어요 답답하네 그러네 네 배수남씨가 네 나도 줄임말 신조어 쓸 수 있어 분조카 카공족 스불제 폼 미쳤다 등등 MZ세대들이 하는 말들 나도 알아들을 수 있다 잠깐만 스불제가 뭐지? 스불제는 들어봤는데 스불제가 들었었는데 스불제 분조카는 뭐에요? 나 분조카도 몰라요 분조카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네 나 이거 안쓸래요 그냥 나 별로 안쓰고 싶어 이거 좀 카공족이 뭐지? 카공족은 카페 공부하는 쪽 카페에서 공부하는 쪽 나 이거 안쓸래요 별로 멋있는거 같지 않아 좀 예 굴이네요 어 내가 그걸 멋있지 않아 우리가 항쟁을 하죠 네 끝까지 버티지 않으시죠 아 멋없는거 멋없다고 해야되요 솔직히 말하면 네 분조카 스불제는 좀 괜찮잖아요 아 요거 쓸 일이 좀 많을 수 있을거 같아요 예 근데 많이 써요 스불제 스스로 그 제안을 부르는게 있어 그래 니가 그거 대출받아서 집싼건 스불제야 아 아니 그리고 또 저 고전으로 가면 지팔자 지갑 왔다 아 그게 스불제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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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팔자 지갑 꽂다 꽂다 진무도 지갑팠다 찌개찌개찌개 찌개찌개 네 1948님이 어 술만 마시면 친구들 데려오는 남편아 나도 친구 있어 어 친구들 집에 불러서 3박 4일 놀아볼까 미친듯이 놀 수 있어 아하 아니요 이거 잘 못 놀아요 왜냐면 친구들도 이게 스케줄이 맞아줘야 되나 아 그쵸 그쵸 예 3박 4일까지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막 반려견 반려묘도 있고 이게 힘들어 도대체 남편은 친구들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길래 아니 남편은 이제 끝나고 살짝 노는 거고 이제 우리 집으로 불러서 놀으려면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겠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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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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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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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에요. 그게 제일 좋아요. 김영수씨가 딸아이가 남자친구 생기더니 남친옷 사준다고 제 몸으로 옷 사이즈를 확인하더라구요. 딸 나도 니가 사준 새옷 입을 수 있어. 어릴땐 나랑 결혼한다며. 아빠가 몸이니까 아빠 사이즈 매치야. 아 비슷할거라서. 아 이거 진짜 딸은 없지만 되게 섭섭하겠다. 아 미치겠네. 왜 그런것도 있었잖아. 그 광고중에 이제 무슨 선물을 샀어요. 여자친구 주려고. 근데 그거는 여자친구 주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은품. 이런걸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 너무 감격해하는거지. 아 감격한게 더 슬프다. 그래. 엄마 너무 좋아하는거지. 따라오는 사은품이었어. 아휴 진짜. 엄마는 그 사은품 말고 현금으로 드려야되는데. 아휴 진짜 키워봤자야. 진짜. 정말. 자 6590님이. 사랑하는 초등아들 우빈. 사랑하는 초등딸 윤서. 아빠도 나루토 춤출 수 있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클럽에서 엄청 췄거든. 괜히 나루토 춤 열심히 췄다가 아빠 관절 다치면 너희들 속상할까봐 참고 있는거란다. 정말 지금 몇가지 함정들이 많은데 여기에. 자 나루토 춤을 클럽에서 췄다. 아 요거는 이제 그냥 옛날에 춤을 잘 췄다. 아 클럽에서 췄다가. 나루토 춤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춤이에요. 뭐에요 뭐에요. 역시 댄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춤이 있어요. 약간 그 틱땡이랑 아 이거. 오 재영이 형이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러? 요거 요거는 근데 되게 많이 떠가지고. 재영이 잘 출 것 같아. 춰봐. 저거 춰봐요. 재영이 형 젊어 하여튼. 아무튼 MZ야 MZ. 오 MZ다 MZ. 아이고 젊다. MZ. 왜 그래. 아니 입이 왜 그래. 아니 입을 왜 그렇게 해야돼요. 야. 저런 애들이 여자 관계가 복잡해. 저렇게 끼를 알게 모르게 부린다니까. 아니. 예. 예. 많이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재영이 두고 둘이 싸우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거야. 여자가요? 여자 둘이.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오. 잘 추네. 아니 근데 잘 춰보면. 재영이가 진짜. 랩도 잘하고. 춤 잘 춰요. 제가 신변 잡기에 조금 는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여자분들이 많을 거라는. 아니 그리고 사기꾼모드로 변할 때 있잖아. 그때 이렇게. 왜 내가 봤다는 거 막. 내가 뺏네타 보낸다고 막 했던 거 있었잖아. 어? 뭐죠? 그 쇼츠 봤는데. 저 마카롱남 그거죠. 네. 한번 해봐봐요. 어우 그 눈빛이랑. 찌그리는 거. 너무 사기꾼냐. 어우. 어. 보통 저 24살로 보는데. 사실. 25살이에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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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걸림이 아니까. 걸림이. 하하하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하잖아요. 여자들이. 네. 아무것도 아닌데 막.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생을 걸기는 너무. 하실하실한 건데. 그런 걸 걸잖아 우리가. 그렇죠. 짜릿하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짜릿하다. 짤릿한 남자지 형. 사실 셋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셋 중에서 한 번 걸리면은. 인생 복잡해지는. 하하하하. 아.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거. 제일. 제일. 스물제군요. 스물제.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래. 꼬여 꼬여 꼬여. 어. 인정 인정. 네. 신은주씨가. 네. 남편이 배우 하지원씨 눈웃음에 푹 빠져서 TV보는 내내 입이 귀에 걸려있더라구요. 남편아 나도 눈웃음 예쁘게 칠 수 있다고. 그냥 자기한테만 안 웃는 것 뿐인데 남들한테는 나도 한 눈웃음 치고 다닌다. 눈웃음하면 또 재형인데. 하하하하하하. 아휴 진짜. 이렇게 웃는거 보고 사쿠라씨가 그 르셀라팀의 사쿠라씨가 한마디했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냐고. 맞고왔냐고. 어디 맞았어요라고. 맞아서 부은거냐고. 네. 배상우씨가. 아들이 과자를 먹고 있길래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었는데 아들이 내 용돈으로 산 거야. 먹지 마. 이러는 거 있죠. 아들 나도 용돈 있거든. 먹는 걸로 이러지 말자. 진짜 나도 돈 있어. 섭섭하다 섭섭해. 용돈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아드님 과자를 뺏어 먹는 거. 549님이. 나도 맛있는 커피 먹을 수 있어. 지들은 맛난 커피 사 먹으면서 아빠는 아메리카노만 먹는다고 그것만 사주는데 나도 토핑 올라가고 비싼 거 먹을 수 있어. 그래. 이거는 돈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가끔 얘기해야 돼요. 아까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고전처럼 그런 거 있잖아. 고기 먹을 때 엄마가 아니야 나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너희들만 먹어 이럴 때 나중에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고기 좀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 고기 싫어. 이랬대. 성울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싫다 그래도 억지로 들여서 아 안 먹네. 지금 왜 그러니. 여기까지 와야 약간. 자 사사구하나 님이. 내가 상냥하고 맨날 웃고 다니니까 내가 화도 못 낼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책상에 놓여있던 과자 말도 안 하고 먹니. 그렇게 내가 만만해. 나도 화낼 수 있어. 화내면 회사 다 뒤집어져서 꼭 참고 있는 거라고. 아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과자를 뺏어 먹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해야지 상냥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말하고는 먹어. 그러니까요. 야 이거. 아니면 그러면 손을 그냥 확 불어뜨려. 아니면 경상도식으로 경상도식으로 딱 얘기를 해야죠. 용주 형 경상도식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자 먹으면요? 네. 친구가 과자 뺏어 먹었다. 뭐 니 자신 있나? 자신 있나요? 니 막 니 햄껄 뺏어 먹고 니 자신 있나? 당당하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생각보다 자신감이 있는데. 옥다운에 따라와. 옥다운에 따라와. 따라온나 니. 근데 또 이 과자로 또 상냥하신 분이 과자로 또 화내는 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또 치사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또 먹는 거에 뭐라 그럴 때 좀.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과자를 왜 거기다 놔. 나 같으면 안 놔. 맞아요. 설하면 숨겨놔야죠. 어 핸드백이도 있구나. 핸드백이 과자를. 749722. 부부 동반 모임 후에 남편이 누구 엄마는 옷을 참 센스 있게 입네. 당신도 좀 그리 입어보지. 늘 같은 옷 여러 개 사지 말고 이러네요. 여보. 나도 저렴한 옷 말고 명품 휘두를 수 있어. 이래봬도 대학생 때 패션왕이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데. 패셔니스타 하셨는데. 패셔니스타 하셨는데. 야. 근데 이 남편은 되게 겁이 없으시다.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지. 진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센스가 진짜 없는 한 변분이거나. 야. 민수 엄마 옷 참 센스 있게. 당신도 좀 그렇게 입어봐. 이러면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 못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저희 할아버지는 되게 직설적으로 말표현보다는 행동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뭔가 할머니가 오늘 입으신 옷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끝나고 들어와서 잠깐 따라 들어와. 이런 다음에 상품권을 침대에다 툭 던지고 가요. 가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입고 오라고. 상남자 씨. 상남자 씨. 사입고 와. 할머니는 뭐. 용주야. 너 내일 같이 할머니랑 롯덴 가야겠다. 그래서 툭 던지세요. 멋있네. 그렇게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죠. 그렇게 해줘야지. 맞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한승별 씨가. 네 목숨 두 개가. 그래. 그래야지. 네 경상도 아니지. 자신이 있나는. 그렇지. 네 목숨 두 개가. 자 광고 듣고요. 황진선 씨가. 여기 대나무숲 같네요. 사연 안 읽어주셔도 시원해요. 시원해. 황진선 씨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선 씨 선물. 노래 선물 드릴게요. 선물인가요? 선물 맞나요? 이럴 때 화나잖아.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반을 사오. 노래 선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하니까 안 되겠다. 황진선 씨한테 모바일 쿠폰 쏠게요. 커피 드릴게요. 커피 드릴게요. 아프세요. 그치.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반 서가 선물이 됐어. 선물이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세 분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바일.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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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atie 감사합니다.